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방송에 한근태 소장님을 모시려고 했는데 아마 서로 일정이 잘 안 맞았던 모양이에요. 내 일정표에는 오늘 되어 있는데 아마 다음 주에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펑크 내기도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시간 정도 다른 책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려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이제 다른 분을 모시고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약속이 잘 맞지 않아가지고 오늘 제가 8시에 방송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고했기 때문에 그냥 펑크 내기가 그거 해서 전혀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방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가에 딱 보니까 옛날에 지금은 책을 참 많이 못 읽습니다. 옛날에 읽었던 책들이 딱 있어가지고 그 책 가운데 무슨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까 이렇게 하다가 한근을 뽑았습니다. 그 책이 퀸 엘리자베스라는 책입니다. 엄청 두껍죠? 이 책이 몇 페이지 공고하니까 783쪽이네요. 이번에 감사원장으로 계신 최재형 감사원장이 수사보고서의 참고자료로 칠전쪽을 썼다고 하니까 엄청난 거죠. 이런 책입니다. 여러분 이런 책을 뭐라고 부른지 아시죠? 이걸 평전이라고 합니다. 평전. 자서전은 자기가 작가를 고용해가지고 구슬에서 찍는 책이고 이런 책은 작가가 자기를 취재해가지고 쓰게 만드는 이런 종류의 책을 평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평전이 이렇게 자리를 잡지 않았지만 대개 서양 사람들은 저명인이 되면 마지막에는 대개 자서전을 쓰기보다 평전을 쓰죠. 자서전은 영어로 오토비오그러피라고 그러고 평전은 앞에다가 행용사 하나 붙습니다. 크리티컬 오토비오그러피라고 하죠. 다른 사람이 자기 인생을 묘사해 주기 때문에 주인공도 만나지만 주인공이 아닌 사람들도 만나가지고 비평적으로 글을 쓰는 거죠. 아주 재미있게 읽었던 것이 퀸 엘리자베스의 평전입니다. 아마 퀸 엘리자베스의 평전을 쓰기 위해서 작가를 굉장히 많이 골랐을 겁니다. 이 작가가 세리 베들 스미스라는 작가인데 상당히 얼마나 세계인류 작가겠죠.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고려했을 것이고 그 가운데 이 작가를 굉장히 영광이죠. 여왕의 평전을 쓸 수 있을 정도 되니까 책 뒷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유튜브도 많이 보시지만 시간 되시면 이렇게 깊은 독서를 하실 수가 있으면 그러면 굉장히 내공이 쌓이죠. 짧은 독서보다도 이렇게 깊은 독서 두꺼운 책을 이렇게 하면 읽어내게 되면 큰 힘이 생깁니다. 소설 같은 것도 두꺼운 책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학교 다닐 때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시 때문에 제대로 책을 읽었던 기억은 별로 없고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마친 다음에 직업식에 종사하면서 책을 열심히 읽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런 책을 읽을 만한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두터운 책을 읽어내려면 집중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집중력이 그러니까 이게 두꺼운 책을 읽어내릴 수 있는 사람은 삶을 살아가는데도 엄청난 내공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책을 읽고 나면 항상 이렇게 겉표지에 기록을 남깁니다. 이렇게 기록을 중요한 내용을 기록을 이렇게 남기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라고 보면 그러니까 여기 보면 10페이지에 겸손 11페이지에 처칠 13페이지에 자식농사 28페이지에 어머니와 독서 그 다음 49페이지에 결혼과 외교관 56페이지 노동당 60페이지 헌사 이렇게 나오네요. 퀸 엘리자베스 여왕의 한국 담을 오셨죠. 참 대단하신 분이죠. 왜 그런가 하니까 지루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을 것인데 젊은 날 처녀로 이렇게 왕위에 오르지 않습니까? 결혼하고 그 다음 윈스턴 처칠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수상을 이렇게 갈면서 큰 불협함이 없이 그렇게 왕위를 가져왔으니까 자신을 경영하거나 왕실을 경영하는 데서 상당한 수환을 발휘하신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죠. 다만 아이들이야 자기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퀸 엘리자베스 산전, 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던 분이죠. 한번 보시죠. 10페이지의 겸손이니까 가장 첫 페이지를 보면 참 젊은 날 아름다웠습니다. 퀸 엘리자베스 여왕의 젊은 날 모습입니다. 아주 이때가 나이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참 이쁘네요. 젊은 날 그리고 또 남편하고도 회로도 하고 소박하지만 위험을 잃지 않는 그녀다 그렇게 나오네 소박하지만 위험을 잃지 않는 그녀다 72년 전에 여왕 또한 사랑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결단을 내렸다. 18세의 그리스 왕자로서 잘 생겼지만 무일푼이던 영국 해군사관 훈련생을 처음 만날 그날 오후 18살 때 남편을 만났는데 고작 13세였던 엘리자베스는 그만 사랑에 빠지고 말았다. 8년 후에 두 사람은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고딕양식 아침이 돼서 결혼했다. 독자적 결단 이런 표현이 나오네. 결혼을 하게 되면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또 주변에 조건이나 이런 것이 잘 맞으시니까 또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판단하기에 따라 다르니까 저는 상당히 독자적인 결정을 해서 결혼을 한 그런 부류죠.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참 잘한 결정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혼해서 독자적으로 결단하는 것 물론 주변 사람들은 조건을 많이 맞추려고 하지만 그 그 당시 아마 사회통념인은 크게 개의하지 않고 자신의 주관에 맞추어서 한 여인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그 다음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해로하는 것이 일생에서 가장 잘 내린 결정 가운데 하나였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죠. 독자적으로 결단을 내렸다. 이게 참 마음에 드네요. 여왕 또한 사랑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결단을 내렸다. 조건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죠. 그러나 그 조건이라는 것은 또 없어질 수가 있는 것이니까 독자적으로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표현하네. 또 여유가 좀 있으면 시간 여유나 이런 게 있으시면 영어책을 사가지고 독자적으로 결단을 내렸다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 그렇게 해서 다시 또 대조도 해보고 이렇게 논연되면 그런 시간을 가지면 굉장히 좀 알찬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혼해서는 독자적으로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 18세에 만나가지고 연애를 8년 했으니까 26세 때 여왕이 결혼을 하셨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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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큰 특징은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밴 겸손함 역시 그녀의 또 다른 면이다. 마그릿 로즈는 여왕은 여왕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겸손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만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참 멋있네요. 그러니까 아마 국민들로부터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크게 아마 불협함 없이 남편과 해로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험을 잃지 않고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겸손하고 여왕으로서 결코 오만하지 않는 것 참 이건 두루두루 다 갖춘 품성에 속합니다. 여왕이 극장에 갈 때는 사전에 알리지 않고 객석 조명이 꺼진 뒤에 입장한다. 여왕의 전직 개인 비서를 중 한 사람은 여왕이 개걸음으로 방안에 들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신기했는지 모른다고 해고하며 여왕은 한번도 공식적으로 보란듯이 입장하지 않았다고 한다. 누군가를 축구하는 자리에 있으면 남몰래 뒷자리로 간다. 성경에도 항상 뒷자리에 앉으라고 그런 모습이 있죠. 또 한가지 문장이 참 멋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제가 글을 읽다가 줄을 그어놓은 모습입니다. 그거는 제 마음에 쏙 들었고 본받고 싶은 그런 표식이죠. 여왕과 여왕의 후계자 사이에 단 하나의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에르메스 스카프뿐 그 정도로 영국의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여왕이 절제된 위험을 가지면서도 대단히 겸손하고 오만함이란 것은 일체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분이다. 그런 내용을 참 왕가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타고난 여왕이네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성형수술을 하지 않고 우아하게 늙어가는 쪽을 택했으며 머리 모양도 거의 바꾸지 않았다. 이런 모양을 한번 보시죠. 여왕은 한 번도 우왕좌왕 한 바가 없다. 그런 자기 통제력은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변 사람들 전하는 여왕의 본래 모습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게 참 어렵죠. 국사를 하다보면 당황할 때도 있고 분노할 때도 있는데 그런 게 일체 없다는 것 아닙니까. 한 번도 우왕좌왕 하는 것이 없었다. 그런 자기 통제력은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아주 참 아주 본받을 짓이 많은 왕위를 지금 얼마나 몇십 년 한 거죠. 20세기를 풍미했던 위스턴 처칠 그런 수상을 젊은 날 함께 할 정도였으니까 여왕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범 해야만 한다. 그러나 동시에 국민들은 그녀가 아주 평범하지는 않더라도 인간적이어야 한다고 기대한다. 국왕으로서 재임하는 동안 여왕은 두 가지 멤버들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라고 애썼다. 비범 하지만 또 평범 함. 평범 하지만 비범 함.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니까 국왕으로 재임하는 동안 여왕은 두 가지 멤버를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라고 했었고 만약 여왕이 지나치게 신비롭고 멀게 느껴진다면 그녀는 국민들과의 유대를 상실하고 하지만 지나치게 보통 사람들과 같아 보인다면 독특한 신비감 역시 잃게 된다. 영국에선 권력과 영광이 구별된다. 엘리자베스 2시는 죽는 날까지 제의하며 군림하되 통치하지는 않는다. 여왕이 있는 한 어떤 영국의 수상도 1인자가 될 수 없다. 전 상원 지도자 이면서 보수 정치인이었던 7대 솔저베리 후작 로봇 게스코인 세실은 이렇게 고백했다. 여왕은 독재를 더 어렵게 만들고 군사 쿠데타를 더 어렵게 만들며 칙령으로 통치를 한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 왜냐하면 여왕이 존재하고 따라서 정당한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또 여왕이라고 해서 실수가 없는 게 아니죠. 사람이 참 여왕에 실수가 없으면 좋은데 실수가 있죠. 퀸 엘리자베스 여왕은 자식 농사에는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 같아. 그녀의 자유분방한 자녀교육은 불행한 결과를 초래했고 자녀들은 그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를 주기도 했다. 그녀는 때로 자신의 고뇌를 드러내기도 했지만 대체로 애견들을 데리고 긴 산책을 다니며 속으로 사게 했다. 스코틀랜드의 냄새가 고약한 윌리라고 불리는 땅속에 깊이 뿌리내린 잡초가 있는데 여왕이 들에 나가서 그것들을 한 다발씩 뽑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여왕의 사촌인 엘자베스 엔스는 말했다. 자식농사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식농사는 부모가 돼서 자식을 키워본 사람들은 알지 않습니까 엘자베스 여왕은 남편과도 사이도 참 원만하고 또 여왕으로 태어났고 장수하고 이런 모든 것을 가졌지만 자식들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았죠. 그 부분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자유분방한 자녀양육은 불량한 결과를 초래했고 자녀들은 그 너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를 주기도 했다.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는 다 사람마다 다른 교육원칙이나 자녀양육원칙이 있습니까 뭐라고 할 수 없겠 그런데 여기서 또 작가가 좀 예리하게 본 것은 지나치게 자유분방한 교육 이런 부분을 언급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을 더 하면 약간의 규율이라든지 넘어서는 안 된 선 같은 것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도 자녀교육의 자녀교육의 대단히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들이 다 타고난 재능이라든지 품성 같은 게 다르니까 어떤 원칙도 부모가 정한 원칙도 늘 그렇게 강제하거나 강요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이런 남편은 멋있죠.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이런 재벌가에 딸들에게서 장가를 간 그런 평범한 집안의 남자들 같은 경우를 보면 그런 집안에 장가를 가면 평범한 가정의 아내와 함께 기대하는 것은 일단 그런 가정에 들어갈 때는 접어야 되는 거죠. 항상 세상을 살면서 가질 수 있는 거하고 포기해야 되는 것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재벌가문의 딸을 아내로 맞아가지고 그 재벌가의 딸이 사업가로서 소환도 발휘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일단 그 집에 장가를 갈 때는 각오한 바가 있어야 되죠. 자신의 경력을 약간 이렇게 희생하더라도 아내를 잘 포필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들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오늘 방송 들으신 분 가운데 좀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시지만 제가 퀸 엘리자베스 여왕의 신랑이 되는 필립공도 상당히 참 대단한 분이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건 아닙니다. 가끔 필립공이 또 말실수 같은 것 때문에 언론의 가십 같은 게 오르지만 그건 굉장히 지엽적인 일이고 뭘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거 아니까 자기가 이미 퀸 엘리자베스는 영국의 여왕을 부마가 될 때는 굳게 결심했을 거라고 봅니다. 나는 여왕이 성공적인 그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아마 그런 결심을 갖고 필립공이 개론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가정적으로 분란 없이 개론생활을 이끌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점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거죠. 필립공을 그런데 그 내용이 작가 한께서 나오네요. 이 책은 참 잘 쓴 책입니다. 영어로 읽으면 굉장히 영어 문장이 아름다울 것 같아요. 퀸 엘리자베스 너무너무 두꺼운 책입니다. 이렇게 제가 표시해 놓은 것은 억수로 중요하다는 표시고 그 다음 중간에 많이 접었죠. 그만큼 책을 재미있게 읽었다는 것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필립공은 늘 영국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여왕의 남편으로서 여왕을 보필하는 것이 자신의 삶을 이루어왔다고 말했다. 엄청나게 참 대단한 남자인 거죠. 그래서 아주 유능한 여성분을 아내로 맞을 때는 본인이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경력에 약간의 손상이 생기더라도 아내가 날개를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이런 정도의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죠. 특히 재벌가나 장가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런 걸 확실하게 한 겁니다. 이 점을 나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죠. 필립공이란 분이 자신의 미션이죠. 결혼생활의 미션을 아내를 최대한 도와줘야겠다. 왜? 여왕이니까. 두 사람은 공식 행사의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마치 왕족이 된 플래더 아스테어와 진절로저스커플의 안무처럼 생동감이 넘치고 자연스럽게 보였다. 아주 오랫동안 결혼생활을 해왔고 결혼생활이 원만한 것은 한폭의 그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남녀가 거의 허트러짐이 없죠. 예를 들면 춤을 추는 강경의 묘사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한 몸처럼 돌아가는 것이 오래 살아온 그런 사이좋은 부인 부부의 모습이에요. 그걸 그렇게 표현했냐? 생동감이 넘치고 자연스럽게 보였다. 그는 또한 때로는 불손하게 들리는 뼈있는 농담으로 여왕의 윈저크림에 초를 치기도 한다. 여기서 윈저크림 이란 것은 크림처럼 부드러운 여왕의 성품을 상징적으로 이룬 말인데 윈저크림에 초를 치기도 한다. 마틴 차틀리스는 필립공은 여왕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하는 지구상의 유일한 남자인데 여왕이 그를 향해 입닥치라고 말할 때도 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여왕이기 때문에 남편 외 어느 누구에게도 쉽게 이런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 사랑을 많이 나눈 그런 부분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여성 평전을 쓰신 작가분이 이렇게 감미롭게 언어를 만드는지 글을 쓰면서 이런 것을 영어로 읽으면 얼마나 그게 다가오는 그런 감정이 다르겠습니까? 1년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6개월 전에는 세부일정까지 계획하는 여왕의 생활은 실제적이고 안정적이었다. 이대 노리치 자작인 여왕의 친구 존 쿠프는 농담으로 여왕의 평정심의 비결은 평생 주차할 곳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는 데 있다고 했다. 그녀의 개인 비서들 가운데 한 사람은 여왕에게는 두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무엇보다 잠을 잘 자고 둘째, 튼튼한 다리를 지내서 오랫동안 서 있을 수 있다. 여왕은 야크처럼 튼튼하다. 야크처럼 튼튼하다. 이렇게 표현했네. 이걸 언유라고 합니다. 언유 비유 이런 거가 문장을 감미롭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언어 기술 가운데 하나죠. 좋은 교육을 받으면 참 이런 훈련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많이 개선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좋은 언어를 쓸 수 있는 것 지금 그 정치인들이 야박한 말들도 다 교육부제나 또 가정교육부제도 영향이 있겠지만 교육부제도 영향이 많은 거죠. 문장을 이렇게 두 발이 튼튼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도 야크처럼 튼튼하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쨌든 참 보면 여왕은 간간히 1년에 넉 달 정도 샌들링어 저택에 은신한다. 이게 안식 시간을 가졌네요. 50년을 그곳에 이뤄온 토니 파넬은 여왕이 자택으로 돌아갈 때마다 직원들은 집안을 여왕이 떠났을 때와 똑같이 해둔다. 만약에 잡동산이와 장식품들의 의자에 놓여있었다면 그대로 의자에 놓아둔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쁜 일상생활에서 한 1년에 4개월 정도는 공식일정을 비우고 자기만의 그런 은신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이제 참 우리가 나이가 많이 안 들었으니까 70대 80대가 되게 되면 시력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으로서 가늠할 수가 없죠. 그런데 과거에 제가 미국에 생활할 때 보니까 그 당시 아주 할아버지 잘 알고 지낸 할아버지 늘 늘 아주 두꺼운 소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공도서안에서 빌려가지고 마지막 소일거리를 글을 읽으시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책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퀸 엘리자베스 여왕을 만난 적은 없지만 퀸 엘리자베스 여왕의 평적을 읽는다는 것은 간접적 그 사람 생활 속을 들어가 보는 거잖아요. 그만큼 삶의 지평이 넓어지는 거죠. 누가 저한테 물었어요. 공박사님 이게 이 기자님 물으셨네. 미국 선거 이야기를 왜 그렇게 많이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시죠. 일단 미국 선거가 지금 중요하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그런 시청자들이 미국 이야기에 궁금해하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 이야기를 해보니까 오랜만에 미국 선거를 통해 가지고 미국 사회와 미국 시스템과 미국의 언론계와 미국의 정치계를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저는 항상 이렇게 일을 할 때 그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그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가 자신만의 의미부여에 성공할 수 있을 때 그 일을 더 몰입할 수 있고 더 성실히 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그게 동의하실 분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오늘 방송도 오늘 모시기로 했던 한근대 소장님하고 일정 조율이 잘 안 돼가지고 한근대 소장님은 다음 주로 알고 저는 오늘 월요일로 알았단 말이죠. 여러분하고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럼 약속을 지켜야 될 거 그래서 제가 한 5분 늦게 정격적으로 오늘 방송을 그냥 내가 책을 읽어드리는 시간으로 삼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무슨 책을 읽어드려야 되냐 스가를 보니까 퀸 엘리자베스가 읽냐 오래오래 전에 읽었던 책입니다. 그 책을 읽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새기게 되냐 벌써 우리가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여왕이 위험을 유지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지만 항상 겸손함이 몸에 배여있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다른 사람 항상 겸손하게 되니까 그죠 미국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이큐 사상공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이야기 속에 다 메시지가 한국의 부정선거 이야기하고 똑같으니까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김철현님이 다른 건 몰라도 개표 조작 부정선거도 좋은 게 좋은 것인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잘못한 거잖아요 악한 일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게 흔들리게 되면 참 문제가 많죠 그냥 넘어갈 수는 절대 없죠 그건 사악한 일을 한 거 아닙니까 사악한 일을 한 거니까 절대 넘어가면 안 되죠 사람은 빵만 가지고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선한 것을 추구하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정의로운 것을 추구하고 훌륭한 것을 추구하고 위대한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짐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염소가 아름다운 것을 추구합니까 염소가 선한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은 짐성하고 다르잖아요 사람은 부정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정의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이잖아요 인간다운 가장 중요한 정체성 가운데 사람은 선과 악을 구분하고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같습니까 미국의 부정선거 문제 왜 우리 문제가 아니냐 그러면 한국의 전쟁이 터져가지고 공산주의자들 함께 나라가 백천간료에 있을 때 왜 미국이 우리 함께 개입했겠습니까 그게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입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 가치관이 혼돈되면 너무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선거 좀 부정하면 어떻겠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건 악을 저지르는 거죠 그건 권력의 정당성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함께 덕이 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걸 넘어서는 문제죠 우리는 양심에 진리에 진실에 아마 서울대학교 교호가 베리타스 룩스메아 할 겁니다 진리는 나의 벗 아마 서울대 나오신 분들은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틴으로 베리타스 룩스메아 진리는 나의 벗 저는 앞에 베리타스라는 것을 빼고 진실은 나의 벗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진실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훌륭함을 추구하는 마음이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마음이고 우리가 왜 책을 읽겠습니까 우리가 왜 어떻게 아이들을 키웁니까 선한 것을 추구하고 진실을 추구하고 위대한 것을 추구하고 훌륭한 것을 추구하러 그렇게 가르쳐지 않습니까 그게 미덕이고 그게 선이니까 그게 옳은 거니까 그렇죠 옳겠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요즘에 뭐 그런 가치판단이 많이 흔들리는 시대니까 제가 강조할 생각은 없고 최소한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삶에 대한 단상은 바로 그런 부분이다 그것은 바로 부정선거를 대하는 한국의 부정선거를 대하는 것이라든지 미국의 부정선거를 대하는 것이라든지 제 삶을 대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방송을 대할 때 모든 그런 기준은 선과 악은 명확히 구분되고 정의와 부정일은 또 명확히 구분되고 진실과 거짓은 명확히 구분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나는 여왕의 자연스러운 몸짓과 표현력이 풍부한 푸른 눈과 환한 미소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다 짧은 시간동안 나는 여왕이란 지위와 위엄에 가려진 그녀의 맹랑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나는 동시에 그녀의 절제와 수환을 목격했다 내기를 했느냐는 내 남편의 부적질한 질문을 회피하면서도 결코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고 슬쩍 다른 편안은 하제로 넘겨버렸다 작가가 아마 여왕을 아련할 때의 광경인 모양입니다 미국의 평전들은 대개 이렇게 제목들이 심플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읽어야 그래야 보통 책을 읽어낼 수 있고 책은 확실히 제가 볼 때는 습관이라고 봅니다 책을 읽는 습관 Practice Makes Perfection 이라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훈련은 완전함을 만든다 이런 말처럼 책을 읽을 때 요즘은 영상을 워낙 중시하는 그런 시대가 되니까 책 읽기 아마 집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는 그런 사실이다 엘리자베스의 아버지가 말을 좀 더듬었죠 말을 더듬었는데 이게 젊은 날의 엘리자베스입니다 아버지의 업무를 볼 때 아버지를 돕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주 젊은 날이죠 부친이 정부 문사함에 서류를 읽고 있는 것을 엘리자베스 공주가 지켜보고 있다 젊은 날이 참 아름다웠네 눈부실 정도로 아름다웠네 이게 몇 살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눈부실 정도로 손을 거의 손을 안 댔다는데 참 이런 표현 작가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너무나 멋있는 거죠 짧지만 굉장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의 착실함은 그녀의 모델이 되었다 그의 아버지의 착실함이 퀸 엘리자베스의 롤 모델이 되었다 그런데 작가는 다 띄지 않습니까 롤 모델이란 것도 동의 반복으로 보기 그냥 모델이 되었다 그의 착실함은 모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의 착실함은 모델이 되었다 참 너무나 멋있네요 아버지가 모델이 되었다 아버지의 착실함이 퀸 엘리자베스의 평생을 지탱하는 그런 일종의 삶의 모델이 되었다 참 멋있죠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착실함이란 것이지 착실함이란 단어가 참 요즘에는 이렇게 흔하지가 않죠 착실함이란 것은 부정성을 한 것은 착실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사악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워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또 오늘 가정을 가지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착실함은 그녀의 모델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의 성실함은 그의 모델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겁니다 1936년 12월 10일 날 당시 10살이 있던 엘리자베스 알렉산드라 메리 윈제에게 아버지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처음 알려준 것은 하인이었다 뜻밖에도 그녀의 부친이 뜻밖에도 그녀의 부친이 41세 생일을 나흘 앞두고 왕위에 올랐는데 부친의 형인 에드워드 8세가 두 번의 이혼 경력이 있는 윌리스 워필드 심슨과 결혼하기 위하여 퇴위했기 때문이다 에드워드 8세는 부친 조지 5세의 사망 이후에 고작 10개월간 제의하며 볼티모어 하물승의 3등 항해사가 되기 위해 국가란 배를 포기한 역사상 유일한 국왕이라는 빼저린 농담의 대상이 되었다 심슨 부인과 사랑에 빠져서 왕위를 벌인 남자죠 비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름의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윈스턴 처칠은 두 살 된 어린 공주를 처음 보고 어린 아기였지만 놀랄만한 건의와 사려깊음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녀가 부친을 닮아 단정하고 치밀하며 사냥하고 최선을 다해 애쓸 때 가장 즐거워했다고 한다 그녀는 또한 일찍부터 분별력이 뛰어났는데 너는 후일 맡은 바 인물을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했다 아이들을 키워보면 싹수가 노랗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무슨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대개 태어날 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갖추어지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품성이라든지 품행이라든지 지력이라든지 물론 후천적인 노력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전체적인 골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사람이 갖추어지지 않느냐 벌써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분별력이 있었고 위험이 있었고 절제력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왕은 적이 40년째를 맞이하는 날 저녁에 아마도 그런 훈련이 결국은 많은 일들에 대한 해답이라는 생각을 했다 참 잘 훈련받으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나는 그런 뜻에서 잘 훈련받았다고 믿고 싶다 그런 이야기 하네요 잘 훈련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젊은 날 특히 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후세들한테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쓸모없는 것을 배우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꼭 배워야 될 것을 잘 배울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 제공하는 것은 너무나 큰 자산인 거죠 평생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 바로 좋은 교육을 물려주는 거죠 그런 게 보면 지금 여러분이 소개하는 것은 퀸 엘리자베스의 평전입니다 제법 전에 읽었던 퀸 엘리자베스 평전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읽어드리는데 내가 옛날에 읽었던 것 중에 줄을 끄어놓은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쭉 소개를 해드립니다 한 궁전 보좌관에 의하면 엘리자베스는 엘리자베스의 모친과 언니 못지않게 유리한 필체를 읽혔는데 엘리자베스는 시사 기사를 다루는 칠드런스 뉴스페이퍼를 읽도록 했는데 이는 더 타임스와 BBC 라디오의 정치 뉴스를 접하기 위한 기초가 되었다 한 궁전 보좌관에 의하면 17살 무렵에 공주는 궁전 시사 문제에 관한 1급의 지식에 도달했고 그 다음에 소녀가 된 엘리자베스는 매일 일정 시간씩 스티븐슨, 오스틴, 키플링, 브론테자메, 테니슨, 스카앗, 디킨슨, 트롤로프 등의 고전문학 작품들을 혼자서 읽었다 소설을 많이 읽는 그런 훈련이 젊은 날 참 좋은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기회를 놓친 것 같아 좋은 소설을 많이 읽는 것이 세월을 통해서 검증받은 고전소설을 젊은 날 많이 읽으면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큰 힘이 되고 분별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그런 기회를 우리가 갖는 데는 그렇게 좋은 사례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입시 교육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쏟았기 때문에 되돌아보면 그런 부분이 참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거죠 좋은 훈련을 받는 것이 어른이 되었으나 그녀는 역사 소설을 즐겨 읽었으며 특히 영국의 콤먼 웰스의 구석구석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고 콤먼 웰스 재단의 대표인 마크 콜린슨은 말했다 수십 년 이후의 여왕은 헬리포트 시리즈를 쓴 조앤 롤링에게 훈장을 수여하면서 어린 시절의 다독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 책을 매우 빠른 속도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나는 읽어야 할 책이 많다고 말했다 읽어야 되는 거죠 읽어야 되는데 참 여러분들 이제 책 같이 읽는 시간은 그런 세상 실험도 좀 내려놓고 또 시생의 여러 가지 그런 논쟁도 좀 내려놓고 함께 책을 읽는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어머니는 딸에게 다섯 살부터 책 읽기를 가르쳤으며 아동 고전문학을 큰 소리를 읽어주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러니까 역시 어린 시절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요람이나 이런 데서 잠자리에서 읽어주는 책은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교육에 관한 그런 많은 문헌들을 보면 부모가 침대 곁에서 읽어줬던 그런 교육 방법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효과를 발휘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왕실도 딱 마찬가지면 보통 집안하고 마찬가지로 부모가 책 읽기를 많이 큰 소리를 읽어줬네 엘리자베스의 글쓰기를 배우자마자 그녀의 어머니는 매일 밤 그날을 엮였던 것을 일기로 쓰는 평생의 습관을 길러주었다 1937년 아버지의 대간식 날 예란스레의 공주는 리베스로 붙으란 제목으로 일기를 남겼다 웨스트민스터의 성당의 아치와 기둥들은 아빠가 왕관을 쓸 때 신기한 안개를 뒤덮였다고 썼으며 그녀의 어머니가 왕비의 간을 쓰고 흰 장갑을 낀 귀부인들이 동시에 화관을 쓰자 문장들과 화관들이 공중을 맴돌다가 언어듯 마술처럼 사라졌다 이렇게 일기를 남겼네요 글 속에도 참 중요하죠 쓰지 않고 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가운데 나이가 좀 드신 분들 계시고 또 해방을 경험하셨거나 또 6.25 전쟁을 경험했거나 또 그 이후에 약간의 어려운 시기를 경험했으면 웬만하면 꼭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둘 때 그것만이 아마 전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글을 쓰는 것을 굉장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미국에 대륙행단을 하면서 글을 쓴 건 아니지만 영상을 남겨놓으니까 영상물들이 지금 와서 보면 참 좋은 기억이 되네요 많은 분들은 보지 않으셨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공수 트래블 들어가시게 되면 영상이 다 모아져 있으니까 보시면 또 다른 종류의 기록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기록된 역사만이 역사가 된다 기록된 활동만이 역사가 된다 이런 것도 여러분도 한번 우리가 새겨둘만 하네 엘리자베스 이왕의 어머니가 따라함께 이렇게 가르쳤네요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권태를 느낀다면 그 닷은 내게 있다 참 멋있는 말이네 당신이 당신 일에서 권태를 느낀다면 당신이 당신의 배우자에게서 권태를 느낀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신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네요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권태를 느낀다면 그 닷은 내게 있다라는 모친의 교훈을 실천했다 모든 것은 어떤 상대방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관통하는 것은 자신이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수혜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교육은 정말 무선교육이고 아이들을 무슬물을 만드는 교육이다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들이 언젠가 들으셨을지 들었던 분도 계시겠지만 누군가 당신에게 가장 삶에서 아쉬웠던 점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더 좋은 교육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하는 게 가장 아쉽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을 좀 더 잘 받았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 이후 교육은 대학교육도 그냥 그냥 그저 그런 교육이었죠 학위를 마친 다음에 제대로 자기 교육을 스스로가 글쓰기를 하면서 많이 이렇게 훈련을 받은 것 같아요 정규교육과정은 그렇게 즐겁거나 유익했던 그런 기억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그 교육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아니니까 그냥 국가가 공급해주는 그런 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꽤 많은 거죠 그녀는 크리스마스 방송을 앞두고 말더듬기를 극복하기 위해 애를 쓰는 아버지를 처근하게 지켜봤고 식사 도중에도 수첩을 옆에 두고 또 이런 생각을 기록하는 아버지의 성실함을 눈여겨보았다 눈여겨보죠 자식들은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 아버지의 성실성은 자신의 귀감이 되었다고 그녀는 나중에 수려했다 앞에서 나왔죠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자식들이 부모를 보니까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 이런 부분을 다 보는 거죠 1940년 5월 10일 날 독일 군대는 네덜란드와 벨기에와 룩셈브로크와 프랑스까지 쳐들어왔으며 당시 수상인 네빌 체인벌린 영국 수상위사님하고 윈스턴 처칠이 성계하였다 네빌 체인벌린은 그냥 그걸로서 가장 무능한 그런 수상으로 손꼽힌 거죠 평화협정에 매달려 가지고 독일의 그런 침략을 불러일으킨 인물이었다 이렇게 아주 혹평을 받는 거죠 엘리자베스는 체인벌린의 사임 성명서를 들으며 눈물을 열렸는데 거의 9개월간의 긴장 끝에 마침내 진짜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틀 뒤 두 공주는 런던 중심부에서 21마일 떨어진 윈저성의 중시의 요새 속에 안전지대로 피신하며 1940년 5월에 마침 독일이 폐망할 때까지 단단한 담장으로 둘러싸인 13에이크 안에 살아야 했다 보안상의 이유로 그들의 소재는 비밀에 붙여졌으나 그들은 성박과 출입도 가능했었다 네인 체인벌린, 윈스턴 처칠 두 사람 사이 차이는 상황에 대한 판단력 문제로 운명이 깔리게 되죠 어쨌든 참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책은 이게 아주 인상적인 제목입니다 이게 엘리자베스 여왕이 필립공과 사랑에 빠졌을 그런 장면을 극적으로 누가 사진을 찍은 겁니다 엘리자베스 공주와 필립은 그들의 사촌인 퍼트리시아 마운튼 베트의 결혼식에서 의미 있는 시선을 주고받았다 그의 1946년 10월일입니다 사람들은 그 순간 아하 하고 알아차렸다 아하 하고 알아차렸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것은 퀸 엘리자베스 영어 잊으려면 엘리자베스 더 퀸 퀸 엘리자베스 표현하지 않겠구만요 영어로 엘리자베스 퀸 The Life of Modern Monarchy 셀리 베들 스미스라는 분이 썼는데 참 글을 맛깔나게 잘 썼네 한번 여러분 다음에 슈가가나 이런 데 있으시면 한번 도전해 볼 만큼 이렇게 두터운 책입니다 퀸 엘리자베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조금 더 하면 좋겠지만 오늘 또 제가 미국의 부정선거 문제 부정선거 문제를 계속 지금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제 관심 많으시면은 그동안 제가 한 며칠 동안 계속해서 지금 쏟아내는 미국의 부정선거 문제를 한번 보셔도 굉장히 흥미롭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번 기회에 미국 사회와 정치 신문, 방송 이런 부분을 좀 더 더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송하면서 계속 공부를 해 나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오늘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또 제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하니까 오늘 이 정도 마치고 또 내일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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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